안녕하세요 뉴스컬처 독자 여러분 뮤지컬 배우 김찬호입니다 네 우리 미진스키 춤과 노래와 연기 그리고 뭔가 마음 뭉클한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트원 시어터 1관에서 지금 열심히 저희 배우들이 공연하고 있습니다 꼭 많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다 함께 행복하고 감동스러운 그런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오세요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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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